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A5 2.0 TDI 카트로 스포츠백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12만 3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모든 수리는 정식 센터에서만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턱턱 보시면 썬네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턴치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내 쪽도 보실게요 네 본내 쪽도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그 아래로 범퍼도 쭉 확인해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5.81로 65% 이상 남았네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두어 쪽 쭉 살펴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 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스크래치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00으로 70% 이상 남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네 스톤치 크랙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쭉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매우 넓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고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쭉 살펴보실게요 네 두어 쪽 스크래치 문 콕 없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12만 3,146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넵이 있습니다 진리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터 또한 잘 작동하고요 앞쪽에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기어 옆으로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보조키까지 총 3개 있고요 이제 ER로 이동해 볼게요 이제 ER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앞자리 뒤로 많이 당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고요 앞쪽에 에어컨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매트 깔아 두셨네요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에 의료용 키트 들어가 있고요 컵 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시트 컨디션 보실게요 네 벗겨진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좋고요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세요 엔진 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 눈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시면 외관상 위에 보이지 않고요 랭거스도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산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가 없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보시면 편마모가 없고요 서스펜션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쭉 보시고 네 반대쪽에서도 보시면 외관상 노유 보이지 않고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 떨어지는 건 무리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아우디 A5 2.0 카트로 스포트백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저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모든 수리 정식 센터에서만 관리해 차량 컨디션도 매우 좋은 거 카메라에 담아드렸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